아이고 아이고 정말 좋네요. 딱 맞는 말씀. 파이팅. 유재명 당대표 계시고 기분이 어떠셨나요? 어제부터 TV를 마음대로 볼 수 있었어요. 아 어제부터 TV를 마음대로 보셨어요? 네.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좀 살 것 같다. 아 숨통이 좀 튄다.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었으면 더 복잡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많이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. 오 맞아요. 이렇게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쭉 함께 가자고요. 함께 가자고. 유재명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.